육각꽃 대로 뜰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1, 2층까지는 기존의 육각꽃 호빵 수세미를 보고 오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3층부터 진행하는 영상을 찍을 거에요 자 이제 요녀석들은 잠깐 치워놓고 참고로 저는 저번에 요렇게 육각꽃 호빵을 샘플을 뜨면서 이렇게 떠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녀석을 재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알뜰살뜰 또신의 면모를 선보이는군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풀러 가지고 자 뜰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풀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지금 이 영상부터 오셨다면은 기존에 제가 올린 육각꽃 영상을 보고 2층까지 만 떠서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풀렀구요 그러니까 1, 2층 육각꽃의 1, 2층 까지 어 된 상태죠 그리고 이 다음 층은 배색을 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마찬가지로 배색 색상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그리고 배색을 뺀 다음에 여기 기존 씨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기고 요기 아래에다가 아래에다가 요렇게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해주는 것 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어 그러면서 어 지금부터 조금씩 도안이 달라질건데 얘는 살짝 치워놓을까 음 음 어떻게 할거냐면 일단은 지금 짧은뜨기를 하나 했잖아요 어 배색을 안 하시는 분은 이게 짧은뜨기 대신 사슬을 하나 하시면 되는 거구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이렇게 올리면 기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셋 셋은 뭔가 옆으로 한 칸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여기 기둥이 올라 있는 요 자리에다가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해줄거죠 하나 아 잠시만 하나를 하면서 마무리는 꽃잎의 색상인 흰색으로 끌고 와서 요렇게 빼줍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꽃잎 부분은 기존의 육각꽃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앞걸어 모아뜨기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앞에 기둥을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번 앞걸어 모아 이제 기둥을 한길긴뜨기를 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두개를 모아뜨기 한번 해주고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요렇게 두개를 해주고 그 다음엔 다시 요렇게 앞걸어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는 그 다음에 핑크색이 돼야 되니까 어 핑크색을 쭉 당겨서 요렇게 빼주시면 되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요기 요자리에다가 핑크색 기둥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사슬을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또 사슬을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아 잠깐 실수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패턴은 틀리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중요하진 않지만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핑크색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줄건데 여기 흰실은 감싸면서 있대 흰실은 감싸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사슬을 하나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사슬을 또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면서 이제 또 핑크색은 뒤로 넣고 흰색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거죠 아 네 플레타님 안녕하세요 뜨신의 뜨개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입 이 꽃잎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걸어 모아뜨기를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다음 두 코는 다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핑크를 또 끌고 와서 또 마지막 코는 핑크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쓰면은 이번엔 이 자리에다 할 건데 참고로 지금 이 자리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번에도 역시 흰색은 감싸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는 사슬을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하면서 이제 마무리는 흰색으로 빼준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너에 기둥이 세 개 들어간 자리는 여기 여기 길쭉한 쪽에 양쪽 끝에 이 자리고 기둥이 두 개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두 개 들어간 자리는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뭔가 길쭉하잖아요 길쭉한 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위쪽 아래쪽인 거고 양옆이 기둥 두 개 들어간 자리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꽃잎은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앞걸어 모아뜨기 꽃잎은 그냥 계속 똑같이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앞걸어 모아뜨기로 해주고 이제 여기는 어 여기 각진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는 흰색으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또 다시 꽃잎은 마찬가지로 앞걸어 모아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한번 앞걸어 모아뜨기 육각꽃을 뜨고 오신 분들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다시 핑크를 끌고 와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 자리는 또 흰실은 감싸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면서 흰색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꽃잎은 마찬가지로 다시 앞걸어 모아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앞걸어 모아뜨기 하면서 마지막 코는 핑크색으로 마무리 자 했으면 자 이제 이게 또 옆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흰실은 감싸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면서 다시 흰색으로 해서 꽃잎을 또 해주고 마지막 꽃잎이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아니 앞걸어 모아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그냥 두개 코널링 그리고 또 다음에 앞걸어 모아뜨기를 또 한번 했으면 마지막 꽃잎 끝 그러면 이제 다시 핑크색으로 이렇게 빼주고 자 이제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핑크색 기둥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은 기둥이 세개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만 더 이때 이때 이 흰색칠은 안 감싸줄거에요 뒤로 빼놓을 겁니다 이때는 뒤로 빼놓고 한길긴뜨기를 핑크색으로 하나를 더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사슬에다 찔러서 빼뜨기를 해줄거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핑크색 하나 둘 핑크색에서 하나 둘 여기 여기 두번째꺼 여기다가 그냥 사슬에다 찔러서 바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꺼 말고 한칸 뒤에꺼 한칸 뒤에 여기 여기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 됐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 비누받침에 3층이 완성이 된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다음은 수월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층은 자 이 다음 층은 일단은 짧은뜨기로 쭉 한 바퀴를 돌릴 거거든요 그런데 어 자 사슬을 사슬을 먼저 하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기둥이 크게 나 있잖아요 바로 앞에 아래 있는 여기 바로 아래 있는 이 구멍에다 일단 사슬을 아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한 번 더 둘 해줄 거에요 둘 둘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쭉 앞으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까지 다섯 다섯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 큰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다가 고랑에다가 짧은뜨기를 또 두 개 하나 둘 둘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중앙 기둥 위에다가 중앙 기둥 위 코에다가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또 구멍 고랑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둘 둘 자 이렇게 쓰면 다시 또 한 코씩 진행하면서 짧은뜨기를 또 해줄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이렇게 쓰면 또 여기 중앙에다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구멍에다 짧은뜨기를 또 두 개 하나 하나 둘 했으면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 진행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냥 쭉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 큰 구멍이 있는 자리 큰 구멍이 있는 자리에다가는 전부 다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해주시면 되구요 나머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너 자리는 기둥이 세 개씩 있기 때문에 세 개씩 있는 자리만 여기 일단은 구멍에다가 하나 둘 하고 코너 자리는 기둥에다가 하나씩을 더 해주고 하나 해주고 이제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면 되죠 하나 둘 둘 그랬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려 볼게요 자 구멍에다가 두 개 하나 둘 여기 코너 자리니까 기둥에 하나 해주고 다시 또 구멍에다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구멍 다음 코 여기서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또 구멍에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코에다가 한 코씩 셋 넷 넷 하고 다섯 여기까지 다섯 했으면 마지막 여기 기둥 3개 있는 자리 여기 코너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하셨으면 처음 여기 기둥 있는 자리에 사슬 기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여기 빼뜨기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처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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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사슬에다가 사슬 자리에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은 자 이번 층 마무리 음 하셨으면 이제 베이스는 다져졌기 때문에 어 그 다음 층은 그냥 사슬을 하나 올리시고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 해준 다음에 하나 하나 그냥 이렇게 쭉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돌리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한 바퀴를 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슬 기둥이 올라갔던 자리니까 여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처음 사슬 기둥이 올라왔던 이 자리에다가 빼뜨기 해서 이번 층을 마무리 음 요래 이렇게 해주면 어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 부분을 다 한 거에요 안쪽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겉면으로 넘어갈 거죠 겉면은 이제 흰색으로 배색을 해줄 거라서 여기 뜨신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 다섯 등급으로 나눠져 있구요 일단 회원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그린 귀여운 뜨신 배지를 아이디 앞에 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린 거구요 어 이모티콘들을 어 채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회원분들이 많아질수록 등록할 수 있는 이모티콘 수가 늘어나니까요 많이 가입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 등급에 따른 추가 혜택들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거는 어 회원전용 영상과 방송으로 이제 본격 온라인 뜨개 수강을 시작할 거구요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어 오프라인에서 뜨개 뜨개 정모도 진행 할 계획이니까 직접 만나서 이제 어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앞으로는 가져볼 계획이에요 음 그리고 어 뭐 이제 수강 멤버들 뜨신 친구들과 어 그리고 뜨신 화이팅 멤버들은 어 뭐 한달에 뭐 이렇게 하나씩이나 뭐 두달에 하나씩이 뜨신 제가 직접 만들었던 수세미들 있잖아요 영상으로 조금 부족했던 그런 수세미들의 도안도 한장씩 그렇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니까 네네 많이 어 가입해 주세요 네네 그러면 어 더 궁금한 거는 음 음 또 별도로 자세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올릴 거구요 음 응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어 뜨신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뜨신 친구들 화이팅 해결ян 흠 그 끝 서師 가동 구대 ут 여 쓰흠 선 감사합니다.